1, 2, 3 하이! 안녕하세요! 포스피크입니다! 오늘도 2일차 공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부터 자기소개해주세요! 카메라! 안녕하십시오! 공유입니다! 저도 그 기운을 받아서 안녕하세요! 다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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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력 팡팡 터지는 볼맨 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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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총머리 가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꼬배를 위해 찾아봐주실 분들! 그리고 저희 꼬배를 위해서 방송을 켜주실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머도 추천되세요! 데스브링어님! 가훈이 개 이쁘다! 가훈이! 가훈 경호님! 별붕을 뵙게 감사합니다! 뽀베! 기다! 재밌어! 우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 보너스 베이비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보너스 베이비가 저희의 매력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저희 경호님께서 별붕을 뵙게 감사합니다! 뽀베! 기다! 뽀베! 어떡해! 왜? 네! 이렇게 별붕이 팡팡 터졌는데 그럼 이 분위기를 몰라서 지금 쇼핑막이 핫하니까 쇼핑막을 하는 분들 뽀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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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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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들이! 뽀베! 무슨 extreme 만약에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뿌듯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괜찮죠? 저희도 방송 끝나고 가서 속도에서 다시 보기를 했는데요. 다윤이 게임은 저희도 넘겼어요. 네 맞아요. 넘겨버리지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 게임 안 할래요 이제. 그래요. 저희 다윤이 그러면 게임 앞으로 안 하는 걸로? 오케이. 네 저희 오늘 이제 1회가 아닌 이제 같이 놀자 이벤터로 접어들었는데요. 1회 때 저희가 부족하고 어색했던 점을 저희가 보완해서 찾아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저희 음 많이. 이제 포기 시켜봐주세요. 네. 박스님께서 뵙부터 100개 감사합니다. 이거 왜? 기장. 이러시잖아요. 와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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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조금 부족했지만 저희가 10개월 동안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해주시고요. 또 아프리카TV에서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대 단위 낮은 거에서 여러분들과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서 소통을 해볼 건데. 네. 패스라고 얘기하고 싶다. 나. 나요. 공유야? 네. 하나 나가서 인터뷰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빌착 주제입니다. 홍일 리포터. 어디로 갈까? 홍일 빌착 주제입니다. 네. 오늘 처음 보러 한 건. 굉장히. 굉장히. 저희 윈파드 사이에서 눈에 굉장히 띄세요. 네. 노란색 이름으로. 혹시 같은 눈옷으로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나요? 중화동요. 네? 중화동. 저는 중국에 도왔는데. 뭐야? 홍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뻐요. 아 정말요? 근데 왜 저 안보고 이쁘다고 입으세요? 조금만 안 치셔도 돼요. 누구 보러 오셨나요? 문희요. 문희 언니. 문희 언니가 있었대요. 홍일 너 들어와. 너 들어와. 안 돼. 너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맞으세요. 휘젓어. 휘젓어. 네. 오늘 즐거운 게 봐주시고 가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 언니 보러 왔어요. 네. 아프리카 TV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실까요? 어디서 보고 계세요? 네. 문희 언니 보러 왔어요. 네. 문희 언니 보러 왔어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은? 스테스님이 한국어 엄청 자연스럽네요. 숙녀 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제가 모하노전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럼 중국어로. 저희 보너스베비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짧게. 오케이. 네. 우리 보너스베비. 오늘 1월 1일에 정신 추덕. 4월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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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여기 저희 뽀벨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퀵뷰 이벤트를 한 번 준비해봤거든요. 오오. 릴리? 릴리.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팡팡 써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퀵뷰 이벤트에 바로 가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채팅방을 올렸다가 저희 6명 중에 여러분들이 애교를 보고 싶은 멤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댓글을 6번째로 달아주시는 분께 저희가 퀵뷰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아요. 퀵뷰 이벤트는 저희가 방송을 한 도중에도 중간중간 계속 계속 이벤트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속해주실 거죠? 이거 뭐죠? 퀵뷰 이벤트 한번 그럼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네. 오오. 저거. 그럼 이제.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6번째 멤버를 입어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3. 2. 1. 녹여주세요. 녹여라.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요. 3. 4. 오. 할수 있어. DJ 파워레인저님께서 하윤이라고! 제가 감독님! 하윤님 원샷 잡아주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화이트하게! 화이트하게! 그럼 애교를 한 번 가볼까요? 멤버들이 슬립도 한 번만 해주세요. 4, 2, 1! 여러분 뽀뽀 많이 사랑해줘! 귀엽다! 불편하군요! 불편하군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DJ 파워레인저님께서 굉장히 뿌듯해 하십니다. 진짜요? 파워레인저님! I love you! Yeah! 세월 박사님이 굉장히 귀엽다고 하셨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1회에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2회에는 어떻게 여러분들과 조금 더 꿀진 방송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막 떼고 옹꽁 써매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힌트 영상이 갈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네! 힌트 영상이 갈거죠. 그렇죠 언니! 네! 감독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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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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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